자 타오포에 있는 호텔에 왔습니다 자 4성급 호텔입니다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아직 저희가 1박 2일 배틀 이용을 안하는거고 거의 뭐 잠만 자는 정도의 수준인거 베네비가 있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을 인정해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밀크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붙이고 트라스 트라스도 있네요 트라스도 있네요 카드 카드 오이 오이 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들 여기 많다는 얘기는. 애들한테 가게 다였거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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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